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17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반응이 그야말로 인기 폭발 수준입니다. 어제 방송 직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김건희 씨를 다시 보게 됐다.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친문 여성들이 많은 맘카페 등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오히려 지금 친문 카페에서 김건희 씨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과 비교하면서 훨씬 낫더라. 나 이제 이재명 아니라 윤석열 찍어야겠다. 이런 반응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맘카페의 친문 여성들은 워낙에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명분만 주어지면 가벼운 마음으로 윤석열을 투표하겠다. 사실 이런 반응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이 김건희 씨 방송이 그런 분위기에 뭔가 불을 지른 듯한 이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재미났던 그 댓글들을 보면 이랬습니다. 줄리가 아니라 힐러리였다. 다음 차기 대통령 그냥 김건희로 가자. 윤석열이 장가를 참 잘 갔구나. 어제 방송에서 욕설 한 번 안 나오길래 깜짝 놀랐다. 김혜경과 너무 비교되더라. 이재명 지지자인데 왜 김건희에게 호감이 생기는 거지? 털털한 김여사 팬 됐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전부 윤석열 찍기로 했다. 자, 이젠 김혜경 그리고 이재명 녹취록도 틀어라. 이런 댓글들이 참 재미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댓글 분위기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김건희 씨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상승했다라는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뭐 털털하고 순수하다. 아주 당당해 보였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언급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 또 욕설 한 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 자,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자, 두 번째는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몰래 녹음한 이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 그리고 이걸 방송한 MBC, 이 두 매체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열하게 몰래 녹음할 수 있는가? 믿음을 줬던 사람을 저렇게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는 법이 어딨나? 무슨 흥신소에 뒷조사 맡겨서 방송하는 꼴이냐? 참 MBC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풍이 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 이재명 형수 욕설. 그리고 김혜경의 조카 협박. 이 녹음 테이프도 틀어라. 이런 댓글을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역시나 줄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이런 반응들이 가장 많았는데 그동안 참 억울했겠다.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 이것도 결국 헛소문이었다. 그러니까 줄리 의혹이나 동거설이나 해외 밀월 여행이나 이게 결국은 좌파가 만든 정치 공작이었구나. 이걸 알게 해준 방송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사에 달린 댓글.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몇 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두 개 기사에 각각 1,700건 또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자, 몇 개만 살펴보시면 지난 7월부터 민주당, 서울의 소리, MBC가 짜고 친 여론 선동 구경 잘했습니다. 난리는 무슨, 대형 블록포스터처럼 하더니 실상 방송 보니 3유 D급 영화도 안 되는 수준 김건희에 대해 알려고 방송 봤다가 민주당의 양아치스러움만 보고 갑니다. 성격 시원시원하고 말투도 다정하면서 호감이고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하네. 이재명, 김혜경 전화 녹취 들으면서 썩었던 귀가 정화되더군. 크크크 자, 다른 댓글입니다. 김건희 말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네. 함정을 파놓고 공경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서 6개월 동안 모은 자료가 이것인가? 완전 헛발이 아니라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다. 사람 참 순수하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왜 윤석열이 늦은 나이에 선택한 줄 알겠더라. 문재인처럼 또 이재명처럼 국민들 뒤통수는 안 칠 거다. 자, 다른 댓글입니다. 멀쩡한 유부녀를 불륜녀, 술집 여자로 낙인 짓고 조롱한 것부터 사과하라. 그리고 대께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만든 매트릭스에서 탈출합시다. 언제까지 해골찬이 지저하면 짓고, 물어하면 물면서 살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여자들이 김건의를 엄청 지지하겠다라는 것. 김혜경이 남편 이재명 졸졸 따라다니며 자기야라고 아양 떠는 것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거든. 이 여자 정치해야겠다. 거의 힐러리네. 와, MBC가 오히려 김건의를 떡상시켜주네. 누나 누나 하면서 친한 척하고 뒤로는 그 대화를 녹음하고 있던 쓰레기 한 명이 있었을 뿐, 또 그 녹음을 2주 동안 방송하는 쓰레기 방송도. 이 댓글 보고 참 웃었었는데요. 이재명 지지자인데 방송 보고 김건의 호감 가는 건 뭐야? 아, 짜증나. 아, 뭐지 이 감정? 네, 재밌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김건의 의혹 해명해주려고 그렇게 요란 떨면서 방송한 거냐? 동건이 줄리니 떠들던 애들 다 감방 가야겠다. 이제 다음은 이재명의 찰진 욕설도 공중파에서 시원하게 틀어보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어제 MBC 방송이 오히려 김건의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이재명의 차례죠. 아니, 뭐 공정한 언론이라면 당연히 이재명의 형수 욕설, 그리고 김혜경 씨의 조카 협박, 이 녹음 테이프도 당연히 트는 게 공정하겠죠. MBC의 향후 행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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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